제 6경기 곧 시작하겠습니다 홍하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홍하빈 원래 나이 5살 주택기 밀치기 체중 790kg 강릉 강릉 주택기 뿔쯔드기 원래 나이 4살 제 6경기 곧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나이 4살 2양소 출전 경쟁이 없이 첫 출전 하느니라 경기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청강룡 홍하민 들어왔습니다 경기장에 하민이 빙돕니다 이상합니다 청룡이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첫 출전하는 두소 둘 다 첫 출전합니다 청강룡이가 도망을 갑니다 하민이 따라가고 청강룡 도망갑니다 강룡 도망가요 첫 출전하는 홍하민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청강룡 회피를 했습니다 6경기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첫 출전하는 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경기 홍 멋진 소 올해 나의 열쇠산 주특기 불치기를 하고 있는 소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청돌주머 원래 나의 7살 성격이 급합니다 주특기 불치기 경기장을 뛰어들어가고 있는 나의 7살 돌주머 경기장이 들어왔습니다 성격이 급합니다 오늘 나의 7살 청이 급합니다 경기장을 급하게 들여서고 있는 돌주머 자 경기 시작 붙었습니다 멋진 소와 돌주머 자 멋진 소 원래 13살 돌주머 나의 7살입니다 양소 뿔치기를 가지고 있네요 자 뿔치기하는 멋진 소 자 초반 박진간 넘치는 경기 같습니다 멋진 소 뿔맹이 옥뇨형 옥불입니다 자 올라탑니다 올라탑니다 멋진 소 멋진 소 올라탑니다 자 이에 대응하는 돌주머 자 야 경기는 무시 못합니다 정적이 44성 영무 35폐입니다 야 올라탑니다 또 올라탑니다 뭐 뭐 격알락합니까 뭐합니까 이거 야 힘씁니다 멋진 소 올라타고 지랄이고 합니다 야 이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끝났어요 아 올라탑니다 올라탑니다 아 아 저런 모습을 보면 졌다고 하네요 자 7경기 멋진 소의 폐입니다 그러니까 참 돌주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야 참 이번 경기는 참 희한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홍 멋진 소 폐로 끝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제 8경기 홍의와 둥이 홍 둥이 나이 8살 주토끼 불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출출하는 청토리 청토리 나이 8살 주토끼 울창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출하고 있습니다 자 출출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장에 돌고 있는 예 예 청토리 홍 둥이 홍 둥이 홍 둥이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청년 토리 둥이와 토리 불치기를 하고 있는 토리 자 이에 대응하는 홍 둥이 불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나이 8살 갔습니다 원래 나이 8살 갔습니다 자 불치기를 하고 있는 둥이 불치기를 하고 있는 둥이 자 둥이가 불치기를 몇번 시도해 봤습니다 아 불소리가 딱딱거립니다 아 불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동의와 토리 동의와 토리 아 원래 검은 나이 8살 아 아 원래 검은 나이 8살 52초 갔습니다 아 아 아 초반 불꽃 튀는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토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왈 아 아 아 아 아 여기 밀어붙이는 터리! 밀어붙이는 터리! 아 이에 대응하는 분이 힘이 좋습니다 아 힘이 아주 좋아요 아 방향을 드는 분이 아 밀어붙이는 터리 아 상당합니다 힘이 상당해요 터리! 자 제8경기 터리! 자 힘을 기축하고 있는 분이 자 잘 밀어보는 터리 아 터리! 뿔치기를 밀어보는 터리 밀고 있는 터리 뿔을 걸었습니다 뿔을 걸었습니다 뿔을 걸었습니다 뿔 voye 터uard 이렇게 아 끈을 꺼냈습니다 아 믿는 털이 밀어보는 털이 아 통사함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1라운드 1분 남았습니다 1라운드 1분 아 밀어붙이는 털이 밀어붙이는 털이 이에 대응하는 털이 순간 공격을 하는 털이 털이 밀어붙이는 털이 이에 대응하는 털이 순간 붙어보는 털이 잠시 숨거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불추리하는 털이 불소리가 팍팍 납니다 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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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희가 슬슬 힘으로 밀어봅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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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희 갈게요 봐라 봐라 동희 갈게요 어 잘한다 동희 지금 현재 훈련해온 천토끼리 집에 들려서 정리를 계속해서 고양서 동희 체중 696kg 천토리 698kg입니다 등리도 만만찮습니다 등리도 만만찮아요 등리도 만만찮아요 등리도 만만찮아요 등리도 만만찮아요 음이 아토리 자 잠시 숨그리기 하고 있습니다 자 휴식을 취하고 있는 두서 잠시 숨그리기 하고 있습니다 최후 다신 경기 전자옥 3층 2패럭 오드칸 기회동 여덟살이 나이 또한 갔습니다. 아 불치면 불이 자 불을 끌어서 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 아 불을 끌었습니다. 불을 끌었습니다. 불을 끌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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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기술을 내받았습니다. 천토리 헝뚱이 자 2라운드 지났습니다. 자, 밀어보는 토리 성큼성큼 밀어보는 토리 아, 경기장에 넓고 서고 있는 두소 자, 둥이가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상당할 것 같아요 아, 다시 박는 둥이 둥이 아, 성큼성큼 밀어보는 토리 자, 그 위에 대응하는 둥이 한치의 밀리도 양보가 없습니다 아, 야금야금 밀어보는 토리 아, 공축이 하는 둥이 아, 공축이 하는 둥이 아, 공축이 하는 둥이 2라운드 다 지나갑니다 자, 불을 걸었습니다 아, 불치기에는 토리 아, 눈에 찔릴 것 같아요 저 상태에서 잘못하면 눈에 찔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둥이가 불을 걸었습니다 자, 저 상태에서 살짝만 치면 상체가 나요 오, 데미지를 줍니다 자, 버티고 있는 토리 자, 순간 들어버리는 토리 토리, 토리 토리의 승리입니다 토리 와, 토리의 승리입니다 토리의 승리 자, 순간 토리의 불치기로 승리를 거두고는 토리 아, 안타깝습니다 안 나오네 안 나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토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제8경기 토리 승리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